지금 앞에 사격이 쏟아지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십자포하네. 십자포하네. 무시하고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 타고 있으니까. 아 그렇지. 사람이 타고 있었으면 당연히 위협을 느꼈겠죠. 오늘 첫 시간에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는지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또 시청자 중에서 취미로 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무인기 그러니까 드론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조금 더 정확히는 드론이 바꾼 현대전 그러니까 왜 만들었고 어떻게 발전돼서 지금 전쟁이 드론을 통해 어떻게 돌아가나 이거를 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위험한데 사람이 안 가도 되는 거. 그렇겠죠. 네. 그존의 무기체계는 전투기를 타고 가면 사람이 거기 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적하고 싸워요. 피해가 발생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공군 조종사들 같은 경우에는 양성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거의 한 10년 정도. 기체는 별로 문제가 아니고요. 조종사가 훨씬 더 귀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람 목숨이 훨씬 더 귀한 건 당연한 지사고 군사적으로도 무인기 한 대 부서지는 거하고 유인기 한 대 부서져서 조종사가 죽는 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또 군집이라고 하는데요. 때로 몰려갈 수가 있습니다. 아 드론이? 네. 조그만 것들이 수십 대 수백 대씩 때로 몰려가면 막는 입장에서는 한두 대는 어떻게 할 수 있고 열몇 대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십 수백 대는 못 막습니다. 아 보내는 입장에서도 사람이 안 타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네. 21세기 최초의 드론 기동전이 꽤나 최근에 있었네요. 2020년에 벌어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의 전쟁에서 드론이 굉장히 활약했다고. 네. 본격적으로 현대전에서 드론이 활약하기 시작했는데 뭐 그때 시작된 이유는 별게 아니고 그동안 전쟁이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드론 기술이 그동안 많이 발전하지가 않았고 발전하지가 않았고 그래서 그동안 없었다가 네. 그러다가 이제 2020년에 이 아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그때 발전한 드론 기술을 가지고 전쟁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아 근데 드론이 실전에서 활용이 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됩니까? 이게 드론 종류 따라 다 달라요. 네. 지금 아하 전쟁에서 소개가 드릴 바이락타르 TB2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프레데터랑 비슷한 컨셉인데 조금 더 성능이 낮아요. 대신에 싸요. 고도도 좀 더 낮고 크기도 좀 더 작은데 되게 쌉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군에서 수입을 이게 트리키에산이거든요. 트리키에랑 아레제르바이잔이랑 붙어있잖아요. 아제르바이잔군에서 이거를 수입을 해가지고 아르메니아군은 시도 때도 없이 폭격을 합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이겼나요? 아제르바이잔이 이겼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의 존망을 건 총력전은 아니었고 일종의 국지전 성격을 띄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멸망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다행히 벌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 벌어지기 얼마 전에 이 드론의 가치를 알아본 우크라이나에서 이걸 사갔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쓰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싸우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하 전쟁 같은 경우에는 국지전의 양상이에요. 국가의 존망을 건 총력전은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우크라이나의 존망이 달려있죠. 우크라이나의 존망이 달려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 전체가 전쟁을 위해서 움직이는 총력전의 경향을 띄는 거죠.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드론으로 어떻게 싸우고 있느냐가 주된 초점인데 대체로 러시아군이 많이 당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앉아서 당하는 건 아니고요. 러시아군도 이런저런 대처 방법이 있다고 해요. 영상을 저희가 보면서 좀 얘기해보죠. 아 저기 지금 바다 위에 당시 무인수상정에서 실제로 촬영된 카메라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공개를 한 거고요. 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군의 무인수상정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앞에 지금 사격이 쏟아지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십자포하네. 십자포하네. 무시하고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안 타고 있으니까. 아 그렇지. 사람이 타고 있었으면은 당연히 위협을 느꼈겠죠. 사람이 안 타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겁니다. 야 근데 지금 사격을 하면 저렇게 진짜 빗발치는군요. 네. 그럼요. 무인수상정은 개의치 않나요. 기업사격이라는 게 사실 괜히 하는 게 아니어서요. 이런 무인수상정들이 하도 달려드니까 러시아도 흑해함대 같은 걸 내보낼 때 굉장히 조심을 해요.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네. 그냥 함 하나 내보낼 때도 약간 좀 호위함대를 다 이제 따라 붙이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조심을 합니다. 이거 말고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한 실제 뭐 수기나 인터넷에 있는 뭐 그런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의 기록 같은 걸 읽어보면은 드론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필수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는 필수품이 됐군요. 네. 근데 이게 드론이 종교를 크게 안 가립니다. 민간에서 쓰이는 뭐 코드콥터도 쓸 수 있고 진짜 군사용으로 만든 드론도 쓸 수 있고 특히 민간용으로 만든 건 지금 어떻게 쓰이냐면은 민간용으로 원래 만들어졌던 드론에다가 거기다가 구형 대전차 수류탄 이런 거를 달아요. 다는데 어떻게 다느냐. 수류탄에다가 3D 프린터로 꼬리날개를 뽑아가지고 떨어질 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안정이 취해지게 개조를 해요. 아... 3D 프린터 정도만 있으면 개조가 되는군요. 네. 그리고 해서 떨어뜨리고 도망가고 이거를 반복합니다. 오크라인하고 해서. 그리고 이거를 또 이어주는 시스템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원한 스타링크 시스템. 아 거기까지 이어집니까? 네. 네. 그럼 뭐 어떻게 이어집니까? 통신을 해야 뭐 표적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리고 표적을 공격하라는 명령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또 통신을 통해서 그 영상을 보고 그리고 아 이제 우리 유씨 들켰다 도망가자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아 이제 현대전에서 통신 안 되면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신 마비시키는 게 목표가 될 수 있겠네요. 아 그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신. 드론 공격이 가진 어떤 위력과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이거를 이제 막는 입장이 되면 우리도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아 뭐 당장 작년에도 그런 입장이 됐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막아야 돼요? 드론을. 제가 앞으로 이 말씀을 많이 드릴 텐데 사실 100% 다 들어맞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 완벽한 수비 방법은 없다? 네. 그때그때 다 다릅니다. 전쟁이 원래 그렇습니다. 아 그럼 그래도 뭐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네. 어떤. 일단 뭐 드론의 신호를 방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재밍이라고 합니다. 재밍. 네. 드론이 날아다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GPS 좌표를 미리 찍어놔요. 그래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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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왔다가 가라. 혹은 오지 마라. 뭐 이런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사람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조종기로 원격 조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신호를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신호 전파를 교란시키는 재밍. 때로 지금 뭐 군에서 지금 많이 쓰는 방법만 소개를 하나 드리자면 이제 안티드론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재밍을 할 때 쓰는 총이라는 건데 굉장히 길쭉한 그 원통형이기도 하고 큰 총같이 생겼는데 총구가 없어요. 그래서 전파가 나가는 겁니다. 도달거리가 굉장히 짧아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헬기에다 사람이 이걸 들고 탑니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드론 옆에다가 접근을 해가지고 이걸 전파를 쏴요. 아 가까이 가서 해야 되는구나. 네. 아직까지 좀 이제 전파 기술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 전파 기술의 출력을 너무 높이다 보면은 민간 통신까지 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걸 드론에다 쓰면 드론이 이제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사전에 드론이 또 어떤 방식인지 알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GPS 유도되는 드론에다가 조종 전파를 방해하는 걸 썼다가는 소용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어떤 드론을 운영을 하고 어떤 드론을 또 개발하고 있는지를 미리 알아야 돼요. 사전 파악이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 정도 방법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막을 때는? 막을 때? 네. 아까 근데 집단으로 군집이라고 그랬나요? 수십 수백 개가 몰려들면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걸 막는 방법은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주로 전자전을 많이 사용을 해요. 방금 말씀드린 재밍을 하는 방법을. 그런데 이게 장비나 운영 방법 같은 게 대부분 우크라이나 군에서도 굉장히 비밀로 취급을 해가지고 제가 잘 알 수는 없는데 실제로 러시아도 자폭 드론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도 이걸 막으려고 하는데 대부분 막지만 못 막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드론은 더 약간 정교한 방법으로 여기에다가 인공지능이 결합돼가지고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김 기자, 드론은 앞으로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예언을 할 수는 없으니까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사실 저도 모릅니다. 전망, 전망. 네, 전망. 현 시점에서는 한 두 가지가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라고 부르는데 유무인 복합체계, 좀 쉽게 풀어주시면. 쉽게 얘기하면요. 유인기랑 무인기를 같이 묶어서 예를 들어서 전투기랑 무인 전투기 헬기랑 무인 드론 이렇게 묶어서 헬기나 전투기에서 그 드론들을 다 통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죠? 어떤 장점이 있느냐? 헬기가 뜨면 산을 극복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산 뒤에 저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헬기가 직접 들어가서 하기엔 너무 위험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드론부터 먼저 보내요. 헬기가 어느 정도까지 같이 가지고 하면 가용 반경이 훨씬 넓어지는 거니까? 그럼요. 헬기는 그냥 원래 안전한 데다 떠 있고 그다음에 드론을 보내서 산 뒤로 정차를 합니다. 저 영상 소개해 주세요. 어떤 영상이에요? 저 영상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공개한 영상인데 실제로 헬기랑 무인기를 묶어서 어떻게 쓸 수 있을지를 소개하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쓰이는 거네요. 아무래도 방산업체에서 만든 거여서 자사업체 제품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드론전에서는 유인기와 무인기가 한 세트로 움직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금 그렇게 많이 추진을 하고요. 이렇게 가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무인기의 자율 행동인데 이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인기에게 사람을 살해할 권한을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무인기의 자율 행동 네. 인공지능과 결합된 그런 느낌인 거네요. 무인기가 군사적으로 쓰이면 어쨌든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연관이 돼 있는데 우리가 기계가 자기가 판단해서 사람을 죽이는 걸 용낙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세계적인 추세는 용납할 수 없다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자칫 허용해줬다가는 큰 파장을 낳을 수 있어서 이미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터미네이터 시리즈라고 아 터미네이터? 네. 그것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인공지능에 기계가 결합이 돼가지고 기계가 사람을 죽일 수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건 안 된다. 이런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기가 자율적으로 움직이더라도 사람의 공격 명령이 있어야 이거는 사람을 살해할 무기를 발포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에서 이거 안 된다고 협의해도 그거 비껴가서 예를 들어 테러 집단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이건 되게 오싹한 얘기네요. 네. 굉장히 무서운 얘기고요. 우리나라도 드론 개발 열심히 하고 있겠죠? 하늘 나는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 크게 두 종류인데 가오리처럼 생긴 게 있어요. 이름이 가오리예요? 네. 스텔스 부인 전투기. 스텔스 부인 전투기. 가오리라고 불리는 얘는 혼자서 날아다닙니다. 지금 영상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얘는 혼자서 잘 날아다니고요. 진짜 가오리처럼 느꼈네요. 네. 날아다녀서 위험한 데 들어가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위험한 곳에 들어가서 그렇고요. 또 하나는 뭐죠? 또 지금 우리가 KF-21 전투기를 한창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 친구랑 같이 다니는 저피탐 무인편대기 저피탐 무인편대기 아까 헬기에서 드론을 운영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바꾸면 똑같습니다. 전투기에서 무인 전투기를 같이 운영을 해가지고 미리 정찰도 해주고 필요하면 미리 공격도 해주고 미리 정찰하러 들어갔다가 적군한테 포착이 돼도 어쨌든 사람은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디입니까? 세트로 구성하는 그런 기술을 우리도 열심히 예발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anging 하겠습니다.